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그레인의 게임방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전 오늘은 데스티니 가디엔즈의 새로운 무기 제작 시스템에 대한 팁을 준비했습니다. 이 팁은 데스티니 가디엔즈의 무기 제작 재료에 대한 팁이에요. 왜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료가 얼마 많이인지 게임에서 그런 정보를 얻습니다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번지는 여전히 번지를 잘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여러분 아마 데스티니 아이템 매니저라는 웹사이트 아시죠? 전 그거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. 만약에 모든 사람이 있을까요? 분이 있을까요? 죄송합니다. 이거는 이 웹사이트에요. 그냥 데스티니 아이템 매니저 dot com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그냥 여러분의 번지 로그인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. 그리고 여기는 볼트 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음... 컬사로 놓으면 숫자에 조금 기다리면 네! 이 정보가 떠 있을 거예요. 재료가 얼마 만인지 여기 다 보여요. 네! 어... 이 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! 바이바이!